딥 히트 아 망할 의자 첨탄몹들이 수작한다 8뎀 7뎀 이었어? 뭐야 엘리트 길막하고 있는거 너무 무섭다 쿠션 내놔 쿠션 쿠션 내놔 아이 그지않은거 주네 파티 진짜 개잘잡아 같네 모라인가 아 진짜 제발 오우 미친 쓰레기 게임 뚱땡 컷 일단 얘네들인건 다행이다 루어였어봐 아 할부 담배떼같은 소리하네 자 루어였어봐 루어였어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봐야된다 와 미쳤다 카드 진짜 잘나온다 루어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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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앵컨 마이 포션은 먹는 족족 다 갖다 버리네 마이 포션은 없을때 아니 나한테 왜 하지만 압도적인 힘차이 힘의 차이가 느껴지시냐 이 말이야 드롭에 개굴이냐 아이 빙하다 어디갔어 아이 빙을 36딜이고 21방어니까 15 데미지 맞나? 3장 보다 룬피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약간 애매하다 그러니까 한바퀴만 도는 전투 빠른 전투에서는 3장이 좋고 복수전전같이 오래걸리는 전투는 룬피가 훨씬 낫다 물음표 쭉 하고 염주로 이제 체력 아끼고 물보면서 담배필건데 아마 체력이 없어서 담배 못필 것 같지 룬플 세트? 룬... 룬... 으... 아이씨 아싸 다방 룬피 아이씨 아니 눈 보라 강호하라고 인마 저는 지금 냉정함을 이루려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지 않네 아 아 아 아 아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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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 기모우는거 봐 왜 무섭네 아 왜 안때림 아 왜 안때림 때릴까말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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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털브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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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호한대 있으면 너무 맛없는데 엘리트 가도 충분할것 같긴한데 울었다 오 도도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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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الإvor profits 아 아 아 아 아 염주니까 안 먹어준다 포션 상태가 좋아서 엘리트가 할만한데 어차피 겐호삼 나올건데 아니 근데 룬반구라 아 진짜 애매하네 음 맛있는 또하리 또치와 전부 밑에 서박혀있는 것보다 이게 훨씬 다음 전부 밑에 서박혀있는 것보다 더 높아진 것 같네요 엄마 오늘 저녁은 맛있는 빙하 눈보라 냉면이라며? 나 오늘은 밥 먹을 뭐? 반찬이 또 아리또 채화라고? 응 먹지마 응 밥 안줄거야 먹지마 승포 어? 초코 야미야미 초코 초코룬반구의 유쾌한 반란 세erve 소리돌반구의 유쾌한 반란 iliz 음 헤미야미 더 아리야미 마라 소 ressอ 악독 메아리도 강화해야 되고 영채화도 강화해야 되고 터보도 강화해야 되고 숙성기도 강화해야 되고 룸보라도 강화해야 되고 냉성암도 강화해야 되고 부석이 없네 일단 백파워 최대치 오르는 것부터 먼저 강화를 하자 앗 앗 와우 와우 으응 영채화야 인사 잘한다 윽 혐오스럽군 얜 왜 안 때림? 아니 왜 화상한 놈? 행꽃 영 들어오지 않네 와우 이게 당신의 체력입니다 흥 흥 흥 흥 흥 흥 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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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그냥 물음표 밟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네, 먼 부위 영화를 누리겠다고 엘리트 잡음. 신성심. 아니, 영체화광화로 아라고, 임마. 상갑끼고 깡통때리는 병법서 병법서 좋네 그릇 에너지 오오 에너지 다 남는다 그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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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enth 그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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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강한데 질 방법이 없네 아 영체와 강화되어 있었으면 훨씬 안정적이네 25% 막룰로 죽는거 아닌가 아 죽진 않네 죽을만큼 막힌거지 휴 총기 두번쓸지 두번쓸지 두번쓸는게 낫지않나 십팔 곱팡이사니깐 기스도 안난다 디펙트의 오른팔 눈보라가 불을 뿜는다 얼음을 뿜는다 하면 좀 약해 보이잖아 얼음을 뿜는다 하면 좀 약해 보이잖아 우리집 디펙트 얼음 나온다 같잖아 우리집 디펙트 얼음 나온다 같잖아 우리집 디펙트 WATCH 아دا 첫 턴만에 죽을 수도 있다 포션은 심장에 썼어야겠지 증폭 괜히 썼다 이러면 아 밀집 깎지마 도라인가 진짜 아 이걸 못보가? 장난해 아니 이거 뚫리는데 미쳤는갑다 이게 억가스레의 겜이지 적재 달력때문에 생컷 못한다 에너자이저 같애 소리하네 꺼지션 아니 영채 하나도 못 가져왔네 이거 증폭 메아리 해도 되나? 아씨 아니 개가 지혁가 당하는거 아니면 증폭 메아리 해도 될텐데 근데 개가 지혁가 당하면 어떡하지? 그냥 영채화 두개 갈꼬까? 응 내 포인트 아니야 응 내 포인트 아니야 오래오래 살아다보 다가 아 다가 으 아 아 아 으 또 대달 약뜰 저거 90딜인가? 90딜 방어력 충부담 버젓 예에에에 버젓 담배 6번 꼴초 디펙트 아니 염주 6번? 이걸? 이걸 염주가 일을 하는 슬더스 일반 몹 확률 몇 퍼센트지? 삐 미머 디펙트가 완넘을 하면 미스터리 머신 마치 담배 6번 네 리소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